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아시아나 IDT구요. 코드번호 267850, 현재 시각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10시 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일단은 아시아나 IDT는 최근에 구규화냐 아니면 매각이냐 이런 이슈 속에서 구규화 가능성에도, 일단 시작은 구규화 때문에 올라왔죠. 구규화 때문에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매각 가능성, HDC 쪽으로의 매각 가능성에도 또 주가가 움직이는, 양쪽 다 이슈 속에 큰 움직임을 위로 좀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사실 아시아나 IDT는 이거는 급등주라고 보셔야 됩니다. 뭔가 이런, 이미 상한가를 포함해서 급등이 나와서 단기간에 50%, 60% 또 그 이상으로 올라간 종목을, 장기적으로 구규화의 가능성을 보고 간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물론 이제 결과만 좋으면 다행인데, 항상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단기 급등주들은 그리고 급등 이후에 반드시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급등 이후에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오고, 급등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급등이 어떤 이슈 때문에 간 것이지, 딱히 실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승은 어느 정도 다시 원래대로의 가격으로 회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상한가 이후에 급등이기 때문에, 상한가 이후에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일단은 급등주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겁니다. 급등주의 관점에서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지난 어제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위로는 이때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던 구간이죠. 7월 29일날 22,500원 정도, 아래로는 18,200원 정도가 지금 이 종목의 급등 이후에 이 박스권을 그리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돌파가 됐죠. 됐는데 이제 거래량이 따라 붙지 않다 보니까 얼마 못 버티고 또 시장까지 빠지니까 그냥 주가가 내려왔었던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서 이때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 거래량이 터졌던 이 자리, 이 날 있죠. 이 날 지금 그 말씀드렸던 거의 하단 근처에 들어오고 있어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한번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조정 시에 거래량이 또 안 나오죠. 좋은 흐름이에요. 원래 주가가 항상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이 안 나오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주가도 안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느 정도 얘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야 거래량은 줄었는데 주가도 계속 빠져. 이러면 이건 바닥이 아닌 거죠. 지금이 그런 거예요. 지금이 어찌 보면 거래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누군가는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그죠? 우리가 거래량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거래량을 통해서 세력이 이탈될 가능성 아니면 이 하나는 이 세력의 매집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매집이냐 이탈이냐인데 지금 이 종목이 상을 가고 거래량을 뛰고 똑똑똑똑똑 올라가고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안 나온다면 이탈보다는 매집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이죠.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얘네들도 돈을 여기서 진짜 많이 썼어요. 상한가보다 상한가간 다음날 돈을 더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그날 그 다음날 더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죠? 이 날 돈을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들도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썼던 구간에서는 어떻게든 가격을 좀 지켜주려고 하거나 뭔가 여기서는 반등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주가에서 자주 목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18,200원 정도 이거 아까 급등주라고 그랬죠? 이 급등에 있는 상태에서 이 종목의 단기적인 지지 라인을 18,200원으로 잡는 이유가 이 날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디서 저점을 잡을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데 21선, 21선 깼고 또 떨어지면 61선, 물론 61선까지 올 수도 있죠. 오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 급등주이기 때문에 뭔가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이 아니죠.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이면 이평선을 보고 가는데 급등주라서 결국에는 이런 거래량 터진 부분들에 조금 더 의미를 둬야 됩니다. 구규화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매각될 수도 있고요.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몰라요. 이 결과를 모르죠. 근데 여기서도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도 상승이 나온다면 어찌됐든 이 종목은 뭔가 구규화나 매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뭐 이슈만 되면 이제 이런 수급에 의해서 파동이 나오는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가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점이 되겠죠. 그랬을 때는 지금 이 가격 앞으로 이 18,200원대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텨준다면 이 자리는 한 번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대다. 이 가격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거래량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가도 안 빠지고 여기서 계속 버텨준다면 한 번 반등을 좀 기대해 보기에 좋은 포지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등이 나오려면 또다시 구규화 가능성이 거론이 돼야 되고 구규화 가능성이 또 거론이 돼야 돼요. 뭐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구규화 가능성이 거론되거나 아니면 뭐 매각 가능성이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뭐 다시 살아났다. 매각 성사 기대감이 더 있다. 이러면은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죠. 여기도 반응하고 여기도 반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어 뭐 이것이 나오든 이것이 나오든 어차피 주가는 반응은 한다. 이렇게 봤을 때 밑으로는 18,200원 정도 이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어주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지금 이 가격대는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기 좋은 포지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아시아나 IDT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2020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서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장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